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팽이버섯 이번에는 뜨거운 맛이 있어요 다섯 초콜릿 초콜릿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게 먹을게요 날씨가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흠 치즈볼 치즈볼 계란루 스타베일보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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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라 치즈볼 맛있다. 바삭바삭 치즈볼 다음은 월드컵 2개! 소금을 거칠거예요! 그리고 이번에는 월드컵 3개! 치즈볼 아몬드 맛있는 아이스덕 맛이 나요 파이팅 안 맛있는데 뼈 당근은 매콤한 맛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